슈니야 꾹꾹이 해 슈니가 니니 고양이 중에서 꾹꾹이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슈니가 조금 특이한게 있다면 꾹꾹이랑 쭙쭙이를 같이 해요 슈니는 공을 진짜 좋아해요 슈니야 공이다 공 물론 다른 장난감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을 가장 좋아해요 슈니 어디가 그 물고 어디가는 거야 그 물고 가버리면 어떡해 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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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미끄러워하고 못 가져가게 하는구만 어?